거지가 받은 복 옛날 어느 동네에 거지가 셋이 살았습니다. 한 동네를 차지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어제도 얻어먹기, 오늘도 얻어먹기, 내일도 얻어먹기, 보나마나 모레도 얻어먹기가 거지들의 할일이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동네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는데 거지들은 양지 쪽이나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일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나이가 제일 어린 거지가 다른 나이 든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들어보셔요. 우리라고 한평생 이렇게 남이 다 먹고 남긴 찌꺼기 밥이나 먹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희망을 갖고 무슨 일을 해야지 맨날 이렇게 거지로만 살 겁니까? 내 말이 우리 마음에 쏙 든다. 말 한 번 잘했어. 그래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니? 저기 산에 선왕님들이 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동네를 지키느라고 고생하더군요. 우리 거지는 먹기라도 하지만 선왕님들은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러니 비록 얻어온 바빌망정 선왕님에게 아침 저녁으로 음식 대접을 하는 것이 어때요?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소사 하고 비는 겁니다. 복을 얻어서 남과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내 집 지니고 살고 우리 같은 거지도 도와주고요. 어때요? 좋아, 좋고 말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 말이지. 당장 오늘부터 그대로 하자. 선왕님 드릴 것이니까 이제부터 동량 잘 해와. 거지들은 당장 복이 굴러온 듯이 좋아하였습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좋아했어요. 고갯마루에 있는 선왕 내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왕 혼자는 산에 있는 것이 외로우니까 부부가 되어 살고 있었어요. 보통 여자 선왕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부부 선왕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부부 선왕이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 영감님 저기 좀 보시오. 오늘 아침에는 누가 우리 밥상을 차려놓았구려.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준 사람이 다 있군. 가만히 있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은 밥이라 저 아랫마을에 사는 거지들이 가져온 것이군. 거지가 받친 밥상이라고요? 그럼 별로 생각이 없는데요. 여보, 마누라 선왕. 우리가 여기에 서있은 지 오래됐어도 먹을 것을 가져온 고마운 사람은 저 거지들뿐이 아니오. 거지면 어떻고 양반이면 어떻소. 우리를 잘 섬기면 그만이지. 하긴 그래요. 우리가 복을 주려면 잘 사는 사람보다 저 거지들이 낫지요. 고마운 줄을 알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선왕 내외는 기분 좋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거지들도 선왕에게 음식을 바친다고 생각하니 더욱 신이 났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잊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것은 먼 동네에 가서 신나게 부르는 것이오. 매일 가는 집에는 우리 목도 주시오. 선왕님 목도 주시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얻어다가 정성스럽게 선왕을 공경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거지들이 쉬지 않고 공양을 난 덕분에 선왕들은 항상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루는 안선왕이 바깥 선왕에게 말했어요. 여보 영감, 저것들이 풍호를 무릅쓰고 좋든 굳든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처럼 정성을 드리니 이제는 저것들한테 복을 좀 내려줍시다. 어허, 여자란 사람이 됐든지 선왕이 됐든지 마음이 약해서 다리란 말이야. 아직 때가 멀었어. 몇 해 더 고생을 시키고 선왕 공양을 더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복을 내려줍시다. 영감, 참 부정도 하시오. 그만큼 받아 잡수셨으면 됐지 뭘 더 대접받으시려고 그렇게 인색하게 복을 주지 않으시려오. 허허, 여자의 소견은 저렇게 좁다니까 내게도 다 생각이 있소. 때가 되면 저것들이 복을 알아서 잘 살지만 지금 복을 내려주면 다 죽어. 아니 영감, 복을 내려주는데 왜 죽는단 말이오? 저것들이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 안 돼. 선한 공경은 할 줄 알지만 아직은 자기들끼리 사람 공경할 줄은 몰라 서로 사람을 공경할 줄 알 때까지 좀 참읍시다. 안선왕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바깥 선왕이 너무 아는 채 하며 여자가 무식하다느니 판단이 흐리다느니 하는 데는 화가 발끝났지요. 그래 영감만 앞날을 허허히 알고 나는 캄캄하다는 말이구려 내가 보기에는 저것들이 이만하면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영감이 괜히 고집을 부리시는구려 안선왕의 핀잔을 받은 바깥 선왕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선왕의 부부싸움인데 이런 부부싸움에는 선왕이든 사람이든 남자가 참는 것이 제일인가 봅니다. 하루는 바깥 선왕이 어디에 외출을 갔다 왔더니 안선왕이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쩐 일이오? 뭐가 좋아서 웃고 야단이오? 영감이 뭐라고 하든 나는 거지들한테 복을 내려주었소. 우리가 언제 거지들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소? 거지들이 밥을 갖다주기 전에도 우리는 살았지 않소? 그저 거지들이 주는 밥술이나 얻어먹으니까 당신이 편해져서 복을 늦게 주려고 하였지만 나는 오늘 당장 주워버렸소. 어허, 이 여자가 그늘날 일을 저질렀구먼. 그 거지들은 다 죽었어. 하나도 아니여 셋이 다 죽었어. 영감은 어찌 그리 잘 아시오? 이제는 내가 준 복을 타서 잘 살 거지들에게 그런 악담을 하다니 참으로 바깥 양반 구실하기는 글러꼬려. 아직도 안선왕은 화가 안 풀린 모양입니다. 그러자 바깥선왕은 화를 내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원여편 내가 쓸데없는 일을 저질러놓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요? 당장 거지들에게 가보면 될 것이 아니여? 그래서 선왕 부부는 함께 거지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지들은 아침에 공양을 하고 나면 그 밥을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와서 밥을 먹으려 하니 무엇이 숟가락에 닿았습니다. 아니 밥그릇에 누가 돌을 집어넣었어? 누가 밥에 돌을 넣는단 말이야? 밑바닥을 보면 알 것이 아니여? 그래서 조심스럽게 윗밥을 덜어내고 보니 금사라기가 바가지의 절반가량이나 있었습니다. 어린 거지가 놀라서 말했어요. 이것 봐 누가 누런 쇳가루 같은 것을 밥에 넣었어? 나이 든 거지가 유심히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금이라는 것이야. 금사라기가 반 바가지나 있어. 이것이 금이라고? 아이고 우리도 부자가 되었네. 이것은 선왕님이 우리를 갸르케 여겨 복을 내려주신 것이야. 거지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기쁜 일도 생기나 봅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던 거지들 중에서 나이 든 거지가 말랬습니다. 이런 경사에 그냥 춤만 추면 되겠느냐? 우리 술을 받아다가 신나게 놀아보자. 술만 있으면 뭘 해. 안주도 있어야지. 그 사이에 우리가 모은 돈을 툭 털어서 술을 받아다가 진탕 먹고 놀아봅시다. 맨날 먹는 생각뿐이요. 어떻게 금사라기를 나눈다든가 잘 써보자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거지처럼 먹을 국리만 하는군요. 우리가 거지지 그럼 양반이란 말이야. 잔소리 말고 동네에 내려가서 술하고 고기 좀 사와 우리는 불을 지필 테니. 이렇게 말은 하였지만 춤을 추던 형들도 금사라기를 나누자는 나이 어린 거지의 말을 듣고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흥분하여 미처 금사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작 나이 어린 거지의 말을 들어보니 욕심이 났습니다. 그제야 금사라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나이 어린 거지는 술을 받으러 동네에 갔습니다. 남은 거지 중 하나가 눈앞에 있는 금사라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보니 저 금사라기를 한 사람이 전부 가질 수는 없어. 그런데 삼등분하면 각자 몫이 너무 적어. 그러니 우리끼리 나눠갔자고. 그러면서 다른 거지에게 무언가 소곤거렸습니다. 이윽고 나이 어린 거지가 술과 안주를 마련해서 들어오자마자 기다리던 거지 둘이 손에 든 돈뭉치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런 줄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던 어린 거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도대체 금사라기가 뭔데 아침까지 사이좋던 거지들이 순식간에 적이 되어서 동물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무정하게도 사람을 해친 거지 둘은 받아온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몫이 는다는 것을 어린 놈은 몰랐을 거야. 그렇고 말고 어린 놈을 해치우고 우리둘이 나누어갔자는 내 생각이 좋았지. 이렇게 웃으면서 술을 마시던 두 거지는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죽었어요. 나이 어린 거지가 혼자서 몽땅 차지하려고 받아온 술에 독약을 탔던 것입니다. 선왕 부부가 거지집에 닿았을 때는 이미 셋 다 죽은 뒤였습니다. 안선왕은 기가 막혔지요. 아직 때가 이르다고 하면서 복을 주지 말라던 박가선왕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이 좁았구나. 사람 공경이 선왕 공경보다 더 어려운 것을 매 몰랐던가. 내가 영간말을 듣지 않고 성급하여 멀쩡한 거지 셋을 죽였구나. 박가선왕도 한숨을 쉬면서 내가 당신을 심하게 말려야 하는 것인데 그만 당신이 잘 알아서 참을 줄 알고 그 정도로 그친 것이 후회가 되는구려. 그렇게 선왕 부부는 그 자리를 떠나 힘없이 선왕당으로 올라갔답니다. 두 나그네 이야기 옛날에는 높은 산마다 수백년 묵은 산짐승이 서너마리 살았습니다. 산짐승들은 백년 동안 온갖 아름다운 꽃과 풀과 신비한 약초들을 뜯어먹고 살아 기운이 넘칠 뿐 아니라 제 몸을 마음대로 바꾸고 조화를 부릴 둔갑술이 있었습니다. 그런 산짐승들은 백두산이나 금강산 지리산에 어떤 짐승들이 사는지 알았으며 서로 안부를 묻고 사는 처지였지요. 산새가 장엄하기로 으뜸인 지리산에는 수백살도 더 된 산돼지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비쳐 온몸이 나른한 어느 봄날 산돼지는 산속에서만 살기가 재미없어서 사람 사는 마을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반야봉을 거쳐 뱀삭골로 내려가던 산돼지는 곰을 만났습니다. 이 곰 역시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혼자 살며 신통력을 깨친 예사롭지 않은 곰이었습니다. 곰 양반 어딜가오? 날씨가 화창해서 유람을 떠난다오? 나도 팔뚝왕산 구경이나 해볼까 나선답니다. 함께 말동무 하면서 갑시다 그려 거 좋지요. 산돼지와 곰은 좋은 길동무를 만났다고 좋아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돼지와 곰은 구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산돼지와 곰은 세상 구경하기 편하게 40대쯤의 장정으로 몸을 바꿨습니다. 말총갓을 쓰고 갓 다리미질한 바지 저고리를 입으니 두 짐승은 정말 의젓하고 풍채가 당당했습니다. 두 짐승은 구례로 내려가 닷새 장을 돌아보고 화개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들 일을 하느라 바빴어요. 쟁기로 밭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콧괭이로 농 물꼬를 내기도 하고 또 점심밥 그릇을 이고 달리는 아낙내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사람들도 어지간히 바쁘게 사는구려 우리가 수백년 살아봤지만 며칠이나 놀고 먹습니까? 두 짐승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하동으로 빠졌습니다. 언덕을 하나 넘고 대나무 숲이 우거진 마을에 이르니 액 흘른 울음소리가 담상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산 돼지와 곰은 초상이 났나 싶어 담장을 넘겨다 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초상이 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벽 가리개도 없고 소복 입은 상주도 없었어요. 집주인인 듯한 남자가 꺼이 꺼이 울면서 땅을 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우는 남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우시오? 슬퍼도 이리 슬픈 일이 또 있겠소. 생때 같은 내 딸이 내일이면 죽게 되었으니 아비 가슴이 어찌 정갈래만 갈래 찢어지지 않겠소. 주인 남자는 다시 꺼이 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생때 같은 따님이 왜 죽는단 말이오? 무슨 병에라도 걸렸소? 나그네 양반들은 알아도 소용이 없으니 어서 갈 길이나 가시오. 병이 나지 않았다면 왜 죽는다는 거요? 산 돼지와 곰은 점점 궁금증이 커져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병이 나서 죽는다면 이리 원통하지 않겠소. 병도 없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 주인장 그러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시구려. 다 소용없다오. 이 마을 집들은 우리만이 아니고 해마다 한 집씩 이 난리를 겪는다오. 듣고 보니 더욱더 괴이 했습니다. 산 돼지와 곰은 주인 남자 앞으로 바짝 다가앉아 캐물었어요. 난리라니요? 주인장 어떤 난리가 난다는 거요? 자세히 말해주시오.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힘껏 도우리다. 말씀은 고맙소만 당신들도 별 도리가 없을 거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기왕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하겠소. 이 마을 뒷산에는 큰 굴이 있는데 그곳에 수백 년 묵은 큰 개 한 마리가 살고 있답디다. 산 돼지와 곰은 수백 년 묵은 개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지리산자락에 수백 년 묵은 개가 산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개가 산단 말이오? 수백 년 묵었을 뿐 아니라 이상한 조화까지 부린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그 개가 마을로 내려와 논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으로 모자라 사람들도 잡아간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의논해 해마다 봄이면 예쁜 저녀를 한 명씩 바치기로 했답니다. 그게 정말이오? 그렇답니다. 올해는 우리 집 딸 차례지요. 이야기하고 주인 남자는 서름이 복받쳐 또 꺼이 꺼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수백 년 묵은 짐승이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예쁜 처녀를 잡아먹다니요. 산 돼지와 곰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양반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 개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돼요. 아니 외다 나그네 양반들의 뜻은 고맙지만 내 딸의 목숨을 살리자고 남을 해칠 수는 없소.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시오. 주인 양반 여기 이 선비는 기운이 새도 보통 새지 않으니 맡겨보시고 려. 곰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을 곁들었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그런 걱정 마시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개를 없애겠습니다. 개만 없애준다면요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염려 마시고 내일 아침 저에게 곡물로 바칠 처녀의 옷을 한 벌 준비해 주십시오. 주인 남자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딸의 옷을 한 벌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다음 날 다음 날 아침 산 돼지는 그 집 딸의 옷을 입고 마을 사람들을 따라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굴 앞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은 천여로 가장한 산 돼지를 내려놓고는 황급히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어요. 산 돼지는 죽은 듯이 굴 앞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곁두리 때쯤 우르르 쾅쾅 돌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개가 쇠창 같은 다리로 어기적 어기적 기어 나왔습니다. 큰 개는 사방을 쓱 둘러보더니 천여 쪽으로 기어왔어요. 산 돼지는 꼼짝 달싹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큰 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산 돼지는 번개 같이 산 돼지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개의 옆구리를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고 앞발로 쳤습니다. 불시에 공격받은 개는 뒤로 벌렁 넘어졌지요. 산 돼지는 개의 가슴팍을 두 발로 차고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나왔어요. 산 돼지는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공격 했습니다. 개는 정신없이 맞다가 간신히 몸을 피해 굴속으로 도망쳤지요. 산 돼지는 굴속으로 쫓아들어가 개의 숨통을 끊으려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개는 더 마을로 내려와 해코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땅에 흘린 피로 보아 죽을 만큼 상처를 입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산 돼지는 다시 의젓하고 풍채 좋은 선비로 둔갑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개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죽을 만큼 상처를 입혔으니 다시 마을로 내려오지 못할 거라 설명하고 곰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구비 가지 내려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산 돼지와 곰은 한 마을을 지나고 두 마을을 지났습니다. 큰 강이 나왔어요. 산 돼지와 곰은 거북으로 변해 강을 헤엄쳐 갔습니다. 강 가운데쯤 이르자 천년은 살았음직한 거북이가 바삐 헤엄쳐 왔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느냐? 나 말인가? 아주 급한 볼일이 생겼네. 무슨 일인데? 저 건너 산굴 속에 살고 있는 개가 난데없이 나타난 산 돼지에게 급소를 찔렸다네. 그래서 명약을 구해가는 길이네. 산 돼지는 그 개가 자신이 오늘 아침 상처입힌 개임을 곧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물었어요. 수백년 살다 보면 이래저래 진분이 생긴다네. 명약은 또 어떻게 급히 구했습니까? 그것도 오래 살다 보면 가능하다네. 그 약을 먹으면 회복할까요? 회복하게 해야지. 산 돼지와 곰은 곰은 곰을 회복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함께 말했습니다. 저희도 돕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제 친구가 얼마나 고마워하겠나. 병자치고 도움이 싫은 법 없지. 이렇게 해서 산 돼지와 곰은 거북을 따라서 개가 신음하는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의 옆구리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어요. 거북은 상처를 깨끗이 씻고 약을 발랐습니다. 산 돼지와 곰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쇠창같은 발에 엉킨 피를 씻는 척하다가 동시에 개의 가슴팍을 덮쳤습니다. 거북이 막으려고 몸을 던졌지만 이미 개는 숨이 넘어갔습니다. 산 돼지와 곰은 거북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거북은 이해할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산 돼지와 곰은 거북과 작별하고는 마을로 내려가 개가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뜰 듯이 기뻐했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매우 기뻐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은인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얌전한 처녀를 골라 혼인에 머물러 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그네는 결혼할 수도 마을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산 돼지와 곰은 마을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가야산을 지나 낙동강 상류를 건너갔지요. 두 나그네는 소백산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계곡은 나무들이 울창하고 바위들이 집채만 했습니다. 그 뒤로 두 나그네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쪽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묘양산 쪽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강산이나 묘양산 쪽에서는 개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 전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분명 두 나그네가 사람들을 위해 행했던 선행이었을 것입니다. 게으름뱅이 새 사람 옛날에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날이었습니다. 가도가도 집 한 채 나타나지 않는 깊은 산속을 새 장사꾼이 가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덕거리를 입은 찬빗장수가 가고 그 다음엔 털 모자를 쓴 소금장수가 가고 맨 뒤에는 장삼 같은 것으로 목과 허리춤을 단단히 싼 무명장수가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해는 뉘엿뉘엿 저물었으나 하룻밤 잘 주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은 힘이 풀린 다리를 끌고 터벅 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간호라니 포스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포스막이란 험준한 산속에서 산 짐승들을 쫓다 날이 저물면 들어가서 하룻밤 자는 곳입니다. 새 사람은 서둘러 포스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두었던지 공기가 냉랭했어요. 새 사람은 바람을 피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여 등짐을 구석에 벗어놓고 구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들장 한편에는 요와 이불이 몇 채 있었습니다. 새 사람은 각각 요를 깔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흥기가 조금 도는 듯 했어요. 불만 떼면 따뜻하겠구먼. 그렇다면 안방과 다름없겠지. 거기다 구운 고구마나 막걸리가 있으면 더 좋고 술이 들어가야 몸이 녹자 지근해지는 법이지. 몸만 녹이나 말코지에 옷을 걸어놓고 잠들면 꿈도 꿀 수 있지. 새 사람은 각각 한두 마디씩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일어나서 잠을 자고 꿈을 꿀 수 있는 불을 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은 상대의 눈치만 힐끔힐끔 보면서 누가 일어나 불을 떼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밖에서는 맵잠 바람이 쌩쌩 불고 눈이 내리는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울렸습니다. 새 사람은 웅크리고 앉거나 누워서 떨었어요. 맵잠 바람 속을 걷다가 포슴하게 들어왔을 때는 살 것 같았으나 포슴하게 한동안 있으니 등어리에 능기가 돌았습니다. 추위를 참지 못한 소금장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게 나한테 불씨가 있네 내가 불을 지필 테니 자네들은 솔가지를 주워오게 찬빛장수가 말을 받았습니다. 불씨를 쳐서 언제 불을 일으킨담 나한테 성량이 있네 젖었지만 말리면 불씨를 얻을 수 있으니 자네들이 솔가지를 주워오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명장수가 말했습니다. 젖은 성량을 언제 말려 불을 붙인다고 그래 나한테 딱 성량이 있으니 불은 나한테 맡기고 솔가지나 주워오게 세 사람은 모두 맵잔바람이 쌩쌩 부는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 말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니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고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포스막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었지요. 이빨을 쩍쩍 부딪히는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참다못해 소금장소가 찬빛 장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워서 살 수가 있나 불을 빨리 떼자고 내가 미투리를 신지 않았다면 나가서 솔가지를 주워오겠네만 자네가 가죽신을 신었으니 솔가지를 주워오는 수고 좀 하게 불을 떼서 데우면 자네 좋고 우리 좋은 거 아닌가 글쎄 내가 솔가지를 주워왔으면 좋겠나면 모자를 쓰지 않아 귀가 얼어붙을 것 같으니 우리 둘을 생각해서 털모자를 쓴 자네가 수고하는 게 어떨까 찬빛장수는 소금장소에게 되넘겼습니다. 찬빛장수 어른의 말처럼 이런 밤에는 털모자를 쓴 자네가 나무를 해오는 게 오를 뜻하네 남은 일은 우리가 다 함세 무명장수도 찬빛장수를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털모자를 써서 추운 줄 모르겠는데 자네들은 어지간히 추운 모양이로군 그렇게 추우면 나무를 해다가 불을 지피게나 나무에 불만 붙이면 구들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텐데 얼음장 같은 구들에 앉아 뭐하러 떠는가 무명장수도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춥다니 가죽신을 신은 내가 줄게 뭔가 발에 땀이나 내그려 추위를 참는 데야 나를 당할 자가 있겠는가 그러고 보니 미툴이나 신은 자네들이 불쌍하구먼 그 말을 해밀 계속 계속 그러나 말로 방을 지필 수는 없었지요. 찬바람은 틈서리를 뚫고 사정없이 들어와 세 사람은 동태처럼 몸이 꽁꽁 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추위를 조금이라도 면하려고 머리를 사타구니에 들이밀었습니다. 새벽 역해는 입까지 얼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세 사람은 이러다가 얼어 죽지나 않을까 염려 하면서도 아무도 밖에 나가 나무를 해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점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멀리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리더니 포수막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밤사이 사냥을 나왔던 포수 영감이 포수막 찾아온 것입니다. 포수 영감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 죽어가는 세 사람을 보고 놀라서 급히 뗄라무를 해와 아궁이의 불을 지폈지요. 방 안에 김이 서리고 얼어들었던 구들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세 사람이 눈을 뜨고 하나 둘 일어났습니다. 자네들은 어쩌자고 불도 지피지 않고 그러고들 있었나? 친구들을 잘못 만난 때문이지요. 글쎄 나는 불을 떼자고 하는데 저 친구들이 나무를 날라와야 떼지요. 엉덩이가 맷짝같이 무거운 친구들을 만났다가 얼어 죽을 뻔했소이다. 소금장수와 무명장수도 한마디 했습니다. 입을 삐죽 내밀며 두 사람 타시라는 듯 툴툴 거렸지요. 포수연감은 어이가 없어 쓴 입맛을 쩝쩝 다시다가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나무에 오기가 싫어 젖은 길목까지 간 자네들이야말로 얼어 죽거나 굶어 죽기 안성맞춤일세 살았던 걸 전만 다행으로 여기고 포수막을 어서 떠나게 게으른 새 장사꾼은 포수막에서 쫓겨나다 시피 나왔습니다. 큰 눈이 오려는지 하늘은 무겁고 바람은 조금 수그러든 듯 했답니다. 왕비가 된 딸 옛날 어느 나라에 무척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너무 가난해서 농사지을 땅도 없이 남의 땅을 갈아주고 근근히 살아갔어요. 농부가 가진 거라고는 다 무너져가는 오두막과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딸은 무척 슬기로운 편이었어요. 어느 날 딸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왕께 부탁하여 조그만 땅이라도 얻어보세요. 농부는 왕을 찾아가 딸이 일러준 대로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농부의 사정을 가엾게 여겼는지 왕이 정말로 농사지을 땅을 주었습니다. 농부는 매우 기뻐하며 그 땅을 열심히 일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땅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어떤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된 절구통이었습니다. 이게 웬 보물이냐 농부는 절구통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착한 사람이라 그 금 절구통을 왕께 드리려 했어요. 왕이 준 땅에서 나온 것이니 왕께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로운 딸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왕께 금 절구통을 드리면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지 않고 궁궐로 달려 갔습니다. 금 절구통을 받은 왕은 농부에게 말했어요. 절구통이 나왔다면 분명히 절구공이도 같이 있었을 테지. 그런데 왜 그건 안 가지고 왔느냐. 농부는 깜짝 놀라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던 왕이 오히려 절구공이를 내놓으라니 놀랄 수밖에요. 절구공인은 없었습니다. 농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말아. 왕은 농부를 의심하여 결국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농부는 그제서야 딸의 말을 듣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농부는 한숨을 쉬며 날마다 그 말만 되풀이했어요. 딸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자 그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농부에게 물었어요. 너에게 그렇게도 슬기로운 딸이 있느냐. 농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당장 농부의 딸을 궁궐로 데려와 시험해 보았습니다. 왕은 수수께끼를 매우 좋아하여 농부의 딸에게 직접 문제를 냈어요. 아침엔 네 발 점심엔 두 발 저녁엔 세 발 인게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농부의 딸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정답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네 발로 기다가 성장하면 두 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으니까 세 발로 걷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문제를 냈습니다. 다고 남은 재로 새끼를 꼴 수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농부의 딸은 이번에도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궁의 마당으로 나가 꼬아놓은 새끼에다 불을 질렀어요. 새끼는 헐헐 타올랐습니다. 남은 것은 제뿐이었는데 그 모양이 꼭 재로 새끼를 꼬아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정말 슬기로운 소녀로구나. 왕은 감탄하여 감옥에 갇힌 농부를 풀어주고 농부의 딸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농부와 딸은 갑자기 꿈처럼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 두 사람이 왕을 찾아와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한 상인은 소장수이고 한 상인은 말 장수였어요. 먼저 말 장수가 말 했습니다. 제 말이 망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자마자 망아지가 저 상인의 소에게로 걸어가 누웠습니다. 그러자 저 소장수가 자기네 망아지라고 우기는 겁니다. 자기네 소가 낳은 망아지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소장수가 말 했습니다. 소가 꼭 송아지 만났나요? 소가 망아지를 낳으면 어디 땅이 뒤집어지나요? 우리 소에 젖을 빨고 있는 것만 보아도 틀림없이 우리 망아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망아지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너무 뻔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왕은 그 망아지를 소장수에게 주워버렸어요. 왕은 그 소장수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그런 엉터리 재판을 한 것입니다. 왕비는 그 광경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왕비가 혀를 차는 모습을 본 말장수는 그날 밤 몰래 왕비를 찾아왔어요. 왕비님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왕비님은 슬기로운 분이시니까 그 방법을 아시겠지요? 왕비는 말장수가 불쌍해 어쩔 수 없이 좋은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궁궐에 들어온 말장수는 정원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넓게 퍼졌다가 땅에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말장수는 그물을 막 잡아당겼습니다. 왕비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왕이 창문을 열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땅에서 무슨 물고기를 잡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말장수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소가 망아지를 낳는데 왜 땅에서 물고기를 못 잡겠습니까 왕은 뜨끔했습니다. 분걸 담 밖에서 여러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왕은 하는 수 없이 망아지를 말장수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이 일이 있은 뒤 화가 잔뜩 나서 왕비를 불렀습니다. 이런 꾀를 낼 만한 사람은 왕비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왕비여 그대는 어찌 그런 꾀를 가르쳐 나를 망신시키는가 왕이시여 그건 극기 실소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옛날 그 오두막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옛정을 생각해 이 궁궐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걸 하나만 가져가도 좋소. 왕은 그렇게 외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왕비와 아버지가 궁궐에서 쫓겨나는 날은 바로 내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 가난한 집으로 떠나려니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나 왕비는 태어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왕비는 왕을 모셔다 이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왕은 아직도 화가 안풀려 오지 않으려 했으나 꼭 한 번 뿐임으로 양보하여 왕비의 처소로 왔습니다. 왕비는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왕에게 술을 권했어요. 그런데 그 술에는 왕비가 미리 수면제를 타놓았습니다. 왕은 여러 잔의 술을 마셨습니다. 왕비는 잔의 입술만 됐다 뗐기 때문에 말짱했으나 왕은 금세 잠에 빠져버렸어요. 왕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찰을 준비하여 잠든 왕과 아버지를 싣고 옛날에 살던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잠든 왕은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깨어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본 왕은 어리둥절하여 왕비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요? 제가 옛날에 살던 오두막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요? 왕께서 제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궁궐에서 제일 가지고 싶은 걸 오두막집으로 가져가도 좋다고요. 전 당신을 제일 좋아하니까 이리 모셔온 것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의 왕비 어서 같이 궁궐로 돌아갑시다. 왕은 기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비와 왕비의 아버지는 다시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쥐 덕에 결혼한 총각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 부잣집에 머슴을 사는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힘도 세고 부지런하고 주인에게서 칭찬을 받는 머슴인데 장가를 가고 싶어도 시집올 여자가 없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처지였지요. 주인이 나서서 머슴을 장가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만 일꾼이 줄어든다고 하여서 주인은 장가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머슴이 밥을 먹다가 속이 상해서 먹다 말고 밥그릇을 윗목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던지 큰 쥐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서 그 남긴 밥을 먹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처음에는 쥐를 잡으려다가 저놈도 배고프고 사람에게 쫓겨 사는 신세니까 나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잡지 않고 도리어 먹을 것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그 쥐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밤이 되면 쥐가 들어와서 재롱을 떨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는데 하루는 놀랍게도 쥐가 사람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종각 언제까지 혼자 살 것이오?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나한테 시집올 여자가 있어야지. 내가 좋은 수를 가르쳐 줄까? 선녀와 혼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말도 마라. 선녀는 고사하고 이 비뚤어진 처녀라도 있으면 고맙겠어. 그러면 됐어. 저 산 속에 들어가면 큰 연못이 있지 않아? 거기 가서 밤에 숨어 있어. 그러면 선녀들 셋이 하늘에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것이야. 그 중에서 옷 하나를 감추어 두어. 그러면 옷 임자인 선녀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할 게 아니겠어? 그 선녀와 사는 거야. 다만 조심할 것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옷을 보여달라고 하여도 보여주어서는 안 돼. 쥐가 말한대로 하여서 머슴은 선녀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둘 낳았을 때 하루는 쥐가 한말을 무심히 생각하고 선녀의 옷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선녀는 아이들을 양손에 안고는 선녀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머슴은 상심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선녀가 그리워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이때 쥐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처음에 뭐라고 하던가 제발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하지 않던가 이왕 지나간 일을 지금 와서 말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다음 방법을 세워야지 미안하네 쥐 서방이 아니었더라면 선녀 구경이라도 했겠는가 이만큼 산 것만이라도 나는 만족하네 그러나 그저 한 번만 더 만나보았으면 좋겠네 그러자 쥐는 다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머슴은 쥐가 가르쳐준 대로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하늘에서 연못으로 물길러 내려온 두레박을 올라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던 아이들은 아버지가 올라왔다고 반가워했습니다. 산녀도 그때는 미안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는 떨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되는 하늘나라 임금은 이 사위를 싫어했어요. 저놈이 우리 딸을 지상에 붙들어서 데리고 살더니 이제는 또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인간이 하늘에 온 것은 더러운 일이지 도로 지상으로 내려보내야겠다. 임금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들어라. 지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우리 딸 선녀와 산 것도 분해 넘치는 일인데 이제 하늘에 까지 올라왔으니 사람으로서 지나친 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너에게 한 가지 문제를 줘서 이것을 해결하면 여기 살게 해주마. 어떠냐. 문제를 풀겠느냐. 당장 지상으로 내려가겠느냐. 장인어른 하늘에 올라온 것이 죄가 됩니까? 여기에 엄연히 저의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문제를 풀어야지요.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하나는 훌륭하다만 이것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어서 말씀을 내리십시오. 저기 고양이 나라에 이상한 마술 방석이 하나 있다. 고양이 임금이 깔고 앉은 것인데 몇 사람이 앉더라도 반드시 한 사람이 앉을 자리가 남는 방석이다. 이 마술 방석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머슴은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마술 방석도 처음 듣지만 고양이 나라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들었지요. 그렇다면 쥐나라도 있을 게 아닌가요? 문득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내가 선심을 써서 말을 한필 주겠다. 그 말은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결국 두 번밖에 탈 수 없는 용마란다. 어디든지 한 번만 그 말을 타고 갈 수 있다. 어서 떠나거라. 그래서 머슴은 용마에 올라타고 먼 길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은 성공하여 돌아오라고 하며 전송을 하였습니다. 용마야 쥐나라로 가자. 이리하여 총각은 쥐나라로 향했습니다. 지상에서 인연을 맺은 것은 쥐밖에 없었으므로 고양이에 대하여 잘 아는 쥐나라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자기의 친구를 어떻게든지 소소문하여 알아내어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용마를 타고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쥐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머슴은 붉은 용마를 밖에 세워두고 쥐나라에 들어갔어요. 거기 멈춰라. 숨은 장쥐가 길을 막았습니다. 쥐나라의 쥐는 황소만 했습니다. 쥐털이 사람들이 입은 외투처럼 크고 빛났지요. 너는 누구냐? 쥐 대장이군요. 나의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쥐나라에 너의 친구가 있단 말이냐? 친구의 이름이 뭐냐? 머슴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쥐나라에서야 자기들의 이름을 갖고 있겠지만 지상에서 쥐는 다 같은 것이니까요. 쥐 대장 내 친구가 있기는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소. 이놈 봐라 이름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러면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을 말해보아라. 친구라면 특징을 될 수 있겠지. 머리는 까맣고 입은 뾰족하고 꼬리가 있고 옷 색깔은 회색이고 이놈아 그러면 나도 네 친구란 말이냐? 우리 쥐들은 다 그렇게 생겼으니 더 자세히 말해보아라. 모르겠소. 그러면 도둑이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먹을 것을 많이 저장하여 두었더니 노리는 놈이 많은데 바로 네가 그런 놈이구나. 재판을 내서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너 사람이란 것을 잡아먹겠다. 여기도 흉년이 들어서 되도록 저장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마침 자랐구나.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서 머슴을 꽁꽁 묶어서 임금 앞에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오. 총각이 아니요. 그러면서 쥐나라 임금이 벗어발로 후다닥 뛰어 내려왔습니다. 바로 지상에서 친구가 되었던 쥐가 여기에 와서는 쥐나라 임금이 된 것입니다. 둘은 반가워서 얼싸 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수문장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분이 내가 평소에 말하던 분이시다. 하마터면 그늘 날 뻔하였구나. 수문장 너는 몰라서 그랬으니 어서 나가서 내 일을 보아라. 쥐임금은 이렇게 말하고 머슴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머슴은 쥐나라의 정승 판서와 여러 벼슬아치 절도 받았습니다. 그런 후 임금에게 자기가 찾아온 까닭을 말했지요. 그 말을 다 들은 쥐나라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 참 고생을 단단히 하네 그려 그런데 그 고양이 나라의 마술 방석은 아무도 꺼내오지 못하네. 오죽하면 하늘나라 임금님도 못 꺼내와서 종각에게 부탁했겠는가. 그렇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백성이 많이 죽게 되네. 고양이 밥이 쥐가 아닌가. 하필 고양이 나라에 그것이 있을 게 뭔가. 그러면서 골똘히 생각을 하였습니다. 총각도 그 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쥐가 고양이에게 간다는 것은 불속에 기름통을 짓고 들어가는 것과 같았지요. 자살하러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쥐나라 임금이 고민을 하며 망설이는 것이지요. 좋아.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 마술 방석을 구해주겠네. 그러면서 쥐나라에서 제일 용감하고 눈치 빠르고 날센 용사를 결사대로 뽑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중대한 인물을 주겠다. 고양이 나라에 가서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마술 방석을 가져오너라. 예. 일동은 단단한 각오를 하며 떠났습니다. 쥐들은 고양이 나라에 가서 약을 돌려 도전을 한 후에 고양이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멍으로 잽싸게 들어갔습니다. 쥐란 놈들이 어처구니없게 도전을 하자. 고양이들은 모두 나와서 쥐를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잡지 못하니까 고양이 나라 임금까지 출동했어요. 죽을 줄 모르고 날 뛰는 저 쥐란 놈들을 다 잡아 죽이거라. 화가 나서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임금이 나서니 군거를 지키던 용감한 군사들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내 마술방석을 지키던 군사들도 출동하였지요. 모두 나서서 저놈들을 잡거라. 고양이 임금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를 기다리던 도둑질로 유명한 쥐가 얼른 마술방석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머슴은 마술방석을 얻자 바로 용마를 타고서 하늘나라로 달렸습니다. 쥐나라 임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고양이 부대가 추격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지요.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쥐나라 임금이 군사들을 점검하여 보니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우리 쥐나라의 용사를 많이 잃었구나. 이제는 성을 굳게 지키고 방어에만 힘쓰도록 하여라. 쥐 임금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 돌아온 머슴은 그 마술방석을 하늘나라 임금에게 바치고 선녀와 다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의 머슴은 쥐나라의 감사의 뜻으로 많은 선물을 보내고 하늘나라에 있는 좋은 약을 보내서 부상병을 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머슴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거지가 받은 복 이야기에서 거지들은 선앙을 열심히 공경하였지만 모두가 욕심을 부린 탓에 셋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원하는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해 원하는 바를 빕니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자신의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신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